예언니 당신 점장 자른 물걸로 간 거야? 점장이 뭐예요? 예언니한테 또 취직 부탁하셨던 거예요? 너 이놈 또 어디 가서 집안 망신을 시킨 거야 이놈이가 아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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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G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요 들을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해드려도 될까요? 자식이랑 님이 사기를 쳐 원세식품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회사를 위해서였다고? 아빠 당장 무릎 꿇고 사과 못하자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욕심이 어디 가는겨 이 양반 손바꼭질 하나? 영감?